원래 먹은 디벡트 반도라 스타트인데 왜케 맛이 없지? 뽀뽀 뽀뽀냐 다른 게은라 스타트에 빠져야 합니다 이제 이런 게 더 쉽지 않나? 나는 나중에 이 마주가 없는데 저는 그 마주가 더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죽을냐고 아예가 다닐때문에 이제 내가 너무 좋게 죽을 것 같다 진짜 많아 그래서 이런 건가 안 되었고 이렇게 끌고 있는데 좀 더 우리가 안을 지키는게 더 많이 넣었고 이제 이리와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어젯 자, 오징어 아니, 도갈? 자, 오징어 자, 오징어 자, 오징어 자, 오징어 자, 오징어 음 음 음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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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제사격 한 대 대림 룬축선기 안 돼 때리는 일제사격 왜 쓰냐고. 삼코 터봉 삼코 터봉 삼코 터봉 삼코 터봉 삼코퍼봉 삼코퍼봉 삼т 삼코퍼봉 삼콩 삼코퍼봉 삼코퍼봉 삼 삼コ 어떻게 좀 굴릴 수 있지 않을까? 원구맨 너무 힘들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개판이네. 개판이네. 개선 개노삼. 개판이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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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~~ 으으 언제 잡냐 정말 큰일이네 쟤 빨리 온 거 언제 주냐 언젠가는 억지 얼치구 옥션 없는데 뭘로 잡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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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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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저 재수없는 놈. 아 내 알고리즘. 기생충에 감염되는 디펙트가 잘 못한 것 같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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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너 저기 좋머냐... 어 이거 없네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제발 아으 마다 그 또 들어가 계판이라잖아 아...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어쩌냐 이거. 불 때리네. 네 빌 점집. 아 되는건데 그래서 유타는 언제 욕구만들래 맞다 아잇 주로 왜이러냐 진짜 아잇 그래도 내가 이겼으면 됐지 심장전만 잘하자 잘할 수 있지 킹창 에너지자이저 아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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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정도면 된 거 같은데 아주 훌륭했다 근데 끝까지 유성타격에는 왜 해복을 못 얻냐 내 치웠나 지금까지 이 공격을 막고 살아남은 녀석은 없었다 이펙트 펀치 70힐이 아니라 37힐 피우상 37힐 했으면 그냥 별로 안 맞았네 애착베개 이펙트 펀치 이펙트 펀치 이펙트 펀치 이펙트 펀치